요즘에 많이 힘들 텐데. 누구야? 제가요? 남자친구. 모르겠어요. 힘든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힘드실 텐데. 저랑 더 힘들어요. 안 들어와가지고 집에. 집구석으로 안 들어와? 네. 네. 훈련 만났는데요.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지만 같이 산 지는 1년 좀 넘었는데 5월 때부터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죠? 왜 안 들어올까? 라는 생각을 뭘. 정답은 여자겠죠? 여자도 여자고. 네. 지금 모든 게 뒤엉켜져 있는 상황이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추스르지를 못해. 네. 그렇기 때문에 집도 싫고 절도 싫고 어디를 가도 마음이 불편해서 어디 가지를 못해. 그런 사람이야. 근데 여자는 있어요? 제일 궁금한 건 여자가 있을까요? 여자 없어. 없어요? 응. 왜? 여자 때문에 속을 너무 많이 썩어서. 여자 때문에 속을 너무 많이 썩어서 지금도 여자 때문에 속 썩을 것 같아가지고? 어? 없어. 지금은 내 코가 석자인데 뭔 여자가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네. 집도 싫고 절도 싫다고. 근데 뭔 여자야, 여자는. 어? 자기가 정말 단순한 사람이라 내 일이 안 되고 힘들면 내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싫은 사람이야. 어?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뻐그러져서 죽기 일부 직전인데. 아 진짜? 어. 넌 기집애가 옆에 있냐고. 어? 기집애. 그런 상황에서 기집애가 옆에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하는 본인이 문제가 더 많은 거야. 솔직히 항상 그렇게 만났을 때 여자가 있으면 안 들어오고 아 저 안 만나고 여자가 없으면 저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1년 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얘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정말 잘했어요. 진짜. 근데 5월 달부터는. 5월 달부터 봐야 뭐 얼마 됐어?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 어. 근데. 그때부터는 집으로 안 들어오니까 또 여자가 있구나. 어. 또 여자가 있으니까 안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야. 아 좋다.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다 뻐그러져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모르겠다고 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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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려있어도 좀 셔찰판에 뭔 여자냐고. 근데 카톡을 보면요.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캠핑생에 대한 세계가 있거든요. 그 캠핑 같은 것도 자주 올라오는 거 보면. 아 여자랑 또 같구나. 막 스크린 올려놓고 막 하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카톡이고 뭐고 다 차단해버린 저 상태거든요. 지도 나를 차단했더라고. 근데 쟤도 순이도 같이 살면서 키에는 매개체가 된 거예요. 너무 오래 만나다 보니 뭐 이렇게 돼서. 쟤를 데려가라. 그렇죠. 너랑 나랑 끝났으니 이제 데려가라 했는데. 글쎄 내일 온다고 했는데 내일 올까요 과연. 그게 궁금해서 우리 집에 전 보러 왔어. 아니요 저 인생사가 궁금해서 전 왔죠. 우리 기준님 인생사는 본인이 더 잘 아실 테고. 저 몰라요. 몰라? 모르겠어요 제가 뭐. 모르니까 이따구로 살고 있겠지. 그러니까.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더 잘 살았겠죠. 그렇겠지. 근데 안다 한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 그러면요 저에 대해서 딱 제가 왜 이럴까 왜 방을 하고 살까라는 거는. 세상을 너무 쉽게 보고 사니까. 그런가요? 어. 아니 저는요 그런 말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말. 신의 대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응. 제가 과연 그럴까? 응. 하지마. 네? 하지마. 근데 그런 사주는 타고난 건 맞아요? 네. 그런 사주는 타고난 건 맞다. 하지만. 네.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을 와도 엎을 테고. 엎어 먹을 테고 끝까지 밀고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네. 하지도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를 않고 사니까 인생에 풍파가 너무 많아요. 응. 거짓말 하지마.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 거역하고 살아줘. 아니 거역하고 살아서 인생에 풍파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준님이 그렇게 풍파가 오게끔 인생을 만들어놓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걸 해답을. 그거를 자꾸 빗대어서 내가 그거를 막고 내가 안 받아들여서 풍파가 온다는 생각을 버리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좀 열심히 좀 살아. 저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뭘 열심히 살았어? 뭐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 저 돈만 버는데 돈도 모이지도 않고. 본인이 그만큼 쓰니까 안 모여지는 거예요. 그저 시장하는 거예요. 많이 쓰자. 그러니까 안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막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옷이니 뭐니 이런 거에 되게 많은. 허비는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왜 하고 있는지도 저 자체로 모르겠어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사님이 저에 대해서 좀 꼬집어서 말해주세요.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잖아 내가.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산다고. 네.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산다고. 네. 빙의가 됐거나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네. 본인 정신머리 자체가 반쯤 빠져있어서 그렇다고. 미안하지만. 네. 미안하지만. 네. 내 얘기가 고꺼우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안 고꺼워요. 신을 받아야 돼서 우리 집에 와야 되는 사람. 네. 빙의가 돼서 우리네한테 찾아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병원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저는 병원 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 귀주님은 병원 가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 우울증도 우울증이고. 내가 왜 지금까지 정신머리를 반쯤 빼놓고 살았나를 생각해 보셔. 아셨어? 네. 미안하지만. 내가 좋은 얘기로 좋게 좋게 얘기해서 좋게 포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귀주님이 들어먹질 않아. 지금까지 귀주님이 어디 가서 머리 숙여가면서. 안녕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본 적 있어? 없어요. 없지? 근데. 내가 좋게 얘기하면. 아 그래요? 하고 인정하겠어? 응? 그러니까 나는 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아이 개새끼. 뭐여. 재수없게. 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야. 네. 아셨어? 네. 좀. 조금만 내 사고방식을 조금만 바꿔. 응? 조금만 바꾸고. 세상 지금까지 살아봤잖아. 세상이 호락호락해? 아니잖아. 맞아. 사람 하나조차 내가 내 맘대로 건설을 못하는데. 내 먹고 사는 게 호락호락하냐고. 인생이 그렇게 재미나게 호락하게 살 수 있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내 사고방식 조금만 바꾸고. 마음 단단히 먹고 사셔야 돼. 아셨지? 응? 아무거나. 아멘